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길은 뻔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은 해야겠다는 생각인 거죠 역사가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역사가 어리석으면 우매하면 비겁하면 부패하면 역사가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인가 그제에 조선일보에는 역사 칼럼을 쓰시는 박종인 씨가 아주 괜찮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는 역사책에서 전혀 다루고 싶지 않지만 조선조의 마지막 구강이었던 고종이 어떻게 일본에게 매달렸는지 그 매달린 이유가 자기의 완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지고 국민들의 재산을 마음껏 유린하고 빼앗을 수 있는 완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과 여러분들 협력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내용들을 소상하게 공개를 했다고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이 앞으로 더 등장할 거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선거 문제를 거론하는 거죠 한국인들은 능이 다시 또 뭡니까 고종처럼 국가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종이 자기의 완건을 유지하기에 철수하려고 한 일본권을 붙잡았다 그 내용을 박종인 씨가 창시하게 적었네요 고종은 철수하겠다는 입법군을 동학을 토벌해달라면서 붙잡았다 교과서에는 감추져 있는 고종의 친일 행각 그런 아주 멋진 걸 썼습니다 이게 다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맨 왼쪽은 주한일본공사관에서 보관 중이던 일본군 철군에 반대한다는 고종의 문서 가운데와 오른쪽은 조선 내각 총리 되신 김홍집이 동학 밀란토벌에 일본군이 필요하다고 적은 편지 나라를 갖다 바친 거잖아요 나라를 다음에 또 나라를 갖다 바치는 세력이 등장할 겁니다 이분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나라를 갖다 바치겠지 도체에서 밀란이 벌어지고 있었고 세계는 경쟁을 넘어 서로를 집어삼키는 제국주의적 야수로 탈박함으로 된 중이었다 정상적인 국가 경영이라면 외시에 잡아먹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시도를 했어야 했다 고종은 그러지 않았다 백성에게는 모진 지도자였고 세계는 무지했고 국가 경영에는 무능력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넘어갈 수 있는 대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국가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외면하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종만 남을 할 일이 아닌 거죠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젊은 밀사 이 위종은 만국 기자들 앞에서 그 정권을 이렇게 말했다 옛 정권의 잔인한 행정과 탐학과 부패에 지쳤던 우리 조선인들 그게 나라였습니까 이시 왕조였지 않습니까 이완가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뭐죠 다시 실수를 안 하죠 서기 2024년 21세기다 근대공화국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시점이다 재설계는 무슨 재설계를 하냐 선거 부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침묵하고 은폐하는 나라인데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고 다른 이야기 복잡하게 끄집어낼 필요 없고 근대공화국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시점이다 무슨 재설계는 재설계고 지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냐 대한조작국이지 내가 거짓말하냐 다 뭡니까 다음에 어려워지면 각자의 몫을 다 담당해야 될 겁니다 신만 일본 육군이 개선하는 날 도적띠도 두려워 허터지리라 일본군을 많이 파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일본 공사가 신중하여 많이 파병하지 않았다 일청전쟁이 한참이기 때문이다 1894년 10월 7일 조선총리 김홍집이 춘천감사 박재순에게 보낸 편지였다 나라를 갖다 바친 거죠 나라를 뺏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월 26일 일본 내무대신 이노우의 가오루가 탕명정권공사로 부임했다 명목상 임무는 조선 내정개혁이었다 11월 4일 스스로 내정개혁을 못하니까 스스로 선거제도 하나 여러분들 계획 못하는 나라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11월 4일 이노우에는 고정과 왕비 민실을 아련하고 입헌군주제를 제안했다 이노우회가 내놓은 내정개혁안 20개조는 대부분 군주권 제안과 관련된 사안들이었다 고정부부는 군주가 백성을 군주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탈취하는 근안이 바로 군주권이라면 납득하지 않았다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 백성들의 주리를 털어가지고 재산을 도덕질하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조선의 내정개혁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일본 공사관이 아마 본국에 보낸 그런 첩보문서에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군주가 백성을 군주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탈취하는 근안이 바로 군주권이다 그게 고정과 민비가 갖고 있던 대국민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도 뭡니까 너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돈 달라 너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됐으면 돈 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내가 한국 사람을 폄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웃기는 친구들이었는지를 그냥 까발리기는 겁니다 민비하고 이런 데 고정이 갖고 있던 생각이란 것은 본인들이 국민의 생사 여탈권과 재산을 마음대로 뭡니까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이 군주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일본이라는 친구의 내정계에 관해 소위 군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받아들으니까 그걸 못 받아있다고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100년 전에 대한민국 모습이 아니고 지금 한국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일을 하는 친구들이 지금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문영한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영한 대한 조작국의 모습을 나는 개탄하는 겁니다 아주 아프지 않습니까 군주가 백성을 군주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탈려하는 권한이 바로 군주권이다 이게 누구 고정부부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내쉬한 내정계획안 20개조를 받아들기를 꺼려했다 일본의 동학을 여러분들 제압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끌어들였으니까 고정이 알던 이 하나를 제거해준 이노우회가 이제 갑이 되었고 고정은 을이 되었다 이노우회가 계획안 수용을 촉구하자 고정이 군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이노우회는 12월 3일 조선정부에 최후 통점을 보냈다 계획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동학토벌을 위해 파견한 일본군을 즉각 철수하겠다 이노우회는 말며 나머지는 귀정부에서 알아살아 토를 달았다 단 하루 만에 고정이 총리 되신 김홍직과 외부협판 김윤식을 통해 답을 보내왔다 계획안은 어제 각 관하에 반포했다 그리고 이웃나라 병력을 빌어 난을 일수하고 새 정치를 하려고 했다 근데 만일 중도에서 일본군이 철수하는데 망할 위험이 있고 닥지 않겠는가 일본 공사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짐의 강국한 뜻을 공사에게 알려 충직한 도리를 다하길 바란다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 5.6건 내 정리혁의 건 1 조선정황보고에 관한가 이 문서가 맨 왼쪽 사진이고 위쪽 사진이고 4개월 전 천황실에 일본을 쫓아달라고 애근하던 고정혁에 왜 일본군 철군이 협박이 됐는지는 자명하다 우월한 화력과 전투 경험 작전 능력을 가진 일본군이 양호 도준 문영보다 본인에게 덕이 된다고 판단했고 군주권을 법적으로 제안받아도 이는 곧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일본이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 다시는 일본한테 뭐라고 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이 어땠습니까? 밥 술이나 뜰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나라 일하는 친구들 꼴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넘어갔는데 입 쳐닫고 있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미국의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자 귀결점이 될 겁니다 그걸 절대 좌익들이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 그냥 오늘 옛날 이야기니까 좋은 이야기니까 그냥 함께 공유한다 이 차원이 아닌 거죠 이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난 것이 구한말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 뭐 어쩜 이렇게 뭡니까? 반복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여러분 세상사의 기회라는 것이 뭐 항상 여러분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이 일어선 것도 참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컸다라고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듯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냥 키사 회생해가지고 권력을 지게 된 것도 어마어마한 여러분 행운 정도가 아닌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선거 결과를 탈취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건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것을 저는 참 애통해하고 참 안타까워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일요일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입이 예모해 드린 바와 같이 3구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공직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얼마 전에 실시됐던 지방선거까지 거의 축소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들이 얼마만큼 집요하게 선거를 조작했는지 그 실상을 낱낱이 여러분들 정리정돈한 것이 도둑놈들이 이군하고 도둑놈들 상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군 5군을 지방선거를 내보낼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어가지고 2002군 3군 4군을 다음에 4.15 총선 4.15 총선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을 정리정돈에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